출발점 출발점 여기서 운전연습하면 재밌겠다 위험할 것 같아 우와 과자 음악사 보자 이거 뭐야? 응 알고 있었잖아 이번엔 날씨 미쳤다 고마아아아 오 이거 뭐야 뭐야 배고파요 고춧가루 양은 뭐... 우유 물고기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가 뭐죠? 내가 이따가 볼.. 아니 깜짝마 지금 상황에선 잘 안나와 페이블 먹을래 맥주 먹을래? 아니 이렇게 하면 안나와 난 배 좋아해 유빈아 너가 딱 들어와 무서워요 그럼 좀 괜찮네 그래도 어 소리가 개큰데? 전부 오케이 가든요 너무 쪽팔려 아니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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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한 음식을 먹으려는 게 더 맛있аг고 이런 음식은 딱 더블주니어다 이거 먹으면 어떨까 만나지 못하고 좋지 않나 먹기 풍성하게 먹은 곳 ? 동일한 지역 미니 하다 이거 야 완전 끝인가봐 어? 진짜 제일 끝인데? 졸리지? 어? 진짜 아는 그 잡채인데? 어? 야 카드 보는 게 안 보여? 카드가 필요 안정에 있는 거 아니야? 일단 신발을 받아 조심히 들어와 아 여기다 여기다 이거 뭐야 와우 동물원 음 우와 소세지 냄새 미쳤다 소세지 냄새 미쳤다 부메랑이라 소리가 없어요 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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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줘 뭐야 정도 오 대교 오! 이当然 한 purist 해야지 잘 나야 될 것 같은데? 뭐야 여기? 어디야? 코드? 우리의 마지막 열정 시작하자 내가 너무 그치야지 난 아기 없어 아쉽다 혹시나 아니고 한국 가게는 싫다 아니